정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째이 저쩌이 하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산순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공연이 하나도 하고 이게 공연이 지금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의 토요일에 대미를 장식할 저희 깍생곡 영상이 새롭게 들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폭발 사기! 사기였어요! 사기였어요! 이걸로 에너지 넘치는 락을 막아보니까 근데 또 파이퍼스 덱사드렸습니다 생활이 제일 귀중하실 때 내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세고 빡세게 불태 버리기 그리고 다 해봐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놀이 저거 진짜 재밌게 봐주세요 저거 진짜 재밌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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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